이 글에서는 강과해서는 안되는 심장질환의 8가지 증상을 소개한다. 심장질환은 전세계 사망원임 1위가 되었고 심장질환으로 진단받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심장질환은 심장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동맥, 혈, 액순환, 뇌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주요 원인은 좌식생활과 불량한 식사, 습관과 주로 연관이 있지만 유전적인 요소, 스트레스, 좋지 않은 습관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이한철 교수는 서구영 식단, 잦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부정맥질환도 늘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심장질환은 조용히 발병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몸 안에 많은 합병증이 생, 기며 시간이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심장질환의 모든 증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증상들은 널 심각한 다른 병의 증상과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심장질환 증상 8가지를 소개한다. 1. 가슴 통증 가슴 통증은 심장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통증은 위산역류와 같은 더 흔한 질병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가슴 통증이 심장이 좋지 않을 때 보이는 첫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런 증상은 질병이 높은 수준의 심각성에 도달했을 때에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증상이 반복되고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면 결코 강과해서는 안 된다. 2. 전신 통증 가슴 통증 또는 타는 느낌은 심장마비를 경험할 때 흔한 증상이지만 또한 이런 발작이 몸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4. 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종 심장 문제는 혈액순환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장에 가까운 시스템에 불편한 반응을 유발한다. 다음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면 조심해야 한다. 어깨 팔등 목 턱 복부 3. 맥박 이상 맥박을 재는 것은 심장 시스템이 올 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이다. 맥박이 종종 변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면 꼭 확인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대부. 분의 경우 이상 맥박은 감각의 쇠약, 현기증, 일반적인 불편함을 동반한다. 4. 숨 이 차는 것 별다른 몸의 움직임 없이 갑자기 숨이 차는 것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증상일 수 있다. 또한 이 증상은 심장마비 또는 심부전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 이 증상은 혈액이 산소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숨을 정상적으로 쉴 수 없는 것이다. 5. 땀 특히 쉬고 있을 때의 나는 비정상적인 땀은 심장질환 또는 갑작스런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다. 부자의 경우 마비가 오기 전 애식은 땀이 나는 느낌과 함께 시작된다. 6. 창백한 피부 누군가 심장질환이 있다면 혈액이 올바르게 운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비, 분은 창백하거나 아파 보이는 모습을 띄게 된다. 7. 관절염증 관절염증을 유발하는 많은 만성질환들이 있지만 고혈압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강과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이 발생하면 조직의 체액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혈액 순환과 동맥의 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피로감이 증상은 여성들에게 더 주기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이 있으며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발병하기 수주전부터 발생한다. 피곤한 느낌은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동맥을 통한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피로감은 대부분의 질환에서도 아주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이 증상들이 익숙한가? 심장을 위험해 빠뜨릴 수 있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위, 험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활동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